현재 소프트웨어로 노이즈 리덕션 레벨을 로우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로우로 설정하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살짝 저하되지만 왜곡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본값인 미드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 상태로 사용할 거라 생각하며 ASUS가 이 제품을 만들면서 가장 적절한 타협점이라고 생각하고 설계한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로 설정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최상도이지만 그만큼 왜곡이 심해집니다 내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배경 잡음을 없애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이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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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교육을 죽습니다 sozusagen win